2월 다나와 오늘은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빅돌이고요 명 설명 솜씨를 보여줬던 라이시 그리고 두특찬이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2월의 다나와 표준 모니터 제품들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실제 제품 이렇게 해서 딱 보시는 게 느낌이 오죠 지금 FHD 영상을 저희가 틀어놨습니다 FHD 영상이 이제 트레일러 끝났네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FBI 워닝 FBI 워닝? 요즘엔 중국 여자들 앞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데 아 그래요? 저도 트렌드가 있어요? 제 최신작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엔 중국에서 릴을 해서 올리는 애들이 많아서 자아사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자국에서 그걸 좀 홍보를 하려고 중국 여자들이 앞에서 아 저기 맞아라고 하시는 분 저 봤네 맞아 쇼카 D-O-G-S-I-X-ID 쓰는 쇼카 조심하세요 저 분 휴식금 길어요 그렇죠 사이버 경찰청에서 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을까요 콩고다 콩고 고릴라 사전 영화일 거예요 저기 아마 콩고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최고의 정적 명암비 3000 대 1 정적 명암비가 높을 경우 또렷한 명암 제로 생동감과 사실감을 높여줌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 씨가 어차피 외우진 못하겠지만 정적 명암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멈춰있는 상황에서 멈춰있는 상황에서 정적 명암 그렇죠 명암비가 3000 대 1인데 이게 말로 설명이 참 희한해요 이게 기준을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으로 보는 게 차이가 심하잖아요 색상황이라는 흑백의 차이라든가 명암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준이 좀 틀리기 때문에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한 3000배 차이 난다 3000배 보다는 이제 3000개의 약간씩 틀린 색깔들이 쭉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응 그거가 구분이 된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음 어려워요 역시나 그렇죠 자 그리고 블랙 헤어라인의 시크한 초 슬림 디자인 초 슬림 디자인 여기도 또 나오고요 자유로운 연결 단자 제공으로 외부 멀티미디어 이렇게 드리는 이벤트 경품까지 복불복 이벤트 복불복 타임으로 쭉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3월에 저희가 첫 주차 방송으로 언제나 마찬가지로 다나와 표준 PC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저희 매번 다나와 방송 때 미친듯이 여러분께 경품 퍼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많이 가져가셔서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속이 덜 쓰리니까요 제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많이 봐줘야 업체들에서도 선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 아들, 손자, 며느리 다 연락해야 돼요 이거 방송 시간에는 그래서 외화 친구도 불러오시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더 재밌게 구성도 해보고 또 여러분께 드릴 경품도 많이 많이 준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잊지 마시고 다나와 방송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3월 2일 다나와 표준 PC 과연 어떤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지 또 우리 지연 씨는 3월에도 계속 건재할 것인지 아니면 모델이 뉴페이스, 뉴페이스, 뉴페이스 바뀌었을지도 여러분 함께 보는 재미가 있는 다나와 표준 PC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빛돌이었고요 수생숙이 형님 그리고 라이 씨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3월 2일 수요일 저녁 6시를 시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